Q. 대전에서 코치한 선수는 박정곤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대전에서 코치한 선수는 박정곤입니다. 대전에서 코치하는 공덕수의 투다. 대전! 최강 선수를 향하면 최강 선수입니다. 이번 차지는 이제 3년이고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푸시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꼭 이겟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해보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긴장됩니다. 워밍업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희도 긴장됩니다. 그러면 부상 조심하시고 게임 15.3판 2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랠리가 첫 번째 랠리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1대0 김사랑 선수 서브 진행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싸움이었습니다. 뚫리지 않습니다. 또다시 전유플레이에서 어미연 선수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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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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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Nic 1, 2, 3 제가 아직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승패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 각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 2, 3 2, 3, 3 오 3, 3, 3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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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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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대 8 오 오 오 Roh 오 1세트 매치 포인트 매치입니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그래도 현역 선수분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세트 매치 포인트입니다 2세트 고맙습니다 2세트 엄혜원 선수의 서브로 진행하겠습니다 4세트 예상 3세트 4세트 2세트 3세트 4세트 5세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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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아! 1, 2, 3 민인가요? 1, 2, 3 7대2 진짜 좋아하시네요 1, 2, 3 2세트는 자강조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1, 2, 8 1, 2, 8 5, 2, 8 5, 2, 8 5, 2, 8 1, 2, 3 1, 2, 3 1, 2, 3 2, 3 1, 2 2, 3 3 4 1 2 1 2 2 2 2 1 1 2 드롭 드롭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엄청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으 1. 1. 2. 1. 1. 아웃입니다. 1. 3. 1. 1. 아웃입니다. 1. 배칩니다. 1. 1. 1. 1. 1. 비타민C 비타민C 1. 비타민C 100년 충분합니다. 비타민C 100년 충분합니다. 3. 3.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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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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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7. 5. 5. 5. 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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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오케이 나이오 나이스 어때요? 어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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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8 2대11 오우 오우 조찬인! 13대10 아웃입니다 맛있어! 혹시? 쥐쥐 아 미친 네 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연기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파이팅! 그래도 한마디 졌지만 정말 요즘 졌자였어 졌지만 잘 싸웠다 점수 차이는 별로 안 났지만 아쉽게 졌어요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멋진 경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록 저희가 졌지만 앞으로 훈련을 더 열심히 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더 멋진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부상 없이 운동하시고 다음에 또 저희가 초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제일스포츠센터에서 지금 오전반이랑 오후반 레슨을 하고 있고요 탑립동의 파랑새 거기 사설에서 지금 저녁에 화목에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락 아카데미고요 주말에도 지금 아카데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ücht 사 store hart 좋은 luego 한번 끝 τε